제가 앞에 서줘 그리스 비가 이대로 가보자고? 상당히 놀랍군. 그래. 이유가 있겠지. 상당히 놀랍군. 아니, 동일한 prowl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오 나의 벗들도 그러리라 믿소 나의 벗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옵니다 나의 벗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옵니다 나의 벗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옵니다 당신을 인도해 주진 못해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는 있어요 적확한 한압이었어 흠, 첩첩산중이로군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계자 슬프를 따라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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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곧 좋은 향을 따라갔죠?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았어. 저런 것으로는 나비 하나의 체중도 견디지 못했겠지.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줍니다.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줍니다.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줍니다.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줍니다. 기어코,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말아줍니다.